한 남자가 있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그날 이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걷기는 널 같이 내가 있어 진짜 괜찮았어요? 동물들 말이 틀려 선배 진짜요 이봐요 주실까? 요원들한테 콧딱씨를 버리지 말라고 해 콧딱씨를 버리라고 주가 오왕에 콧딱씨를 버리는 거야 그들은 나를 미스터로 주우라고 불렀다 대전이 있겠쥬 정물들 준비됐쥬 출동한다 몸 단단히 챙기고 공개될 4 5 4 5 5 5 5 6 10 14 14